개가 엄청 순한데요? 희한하게? 여기서 무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그 늑대개는 뭐지? 그건 진짜 사자개는 엄청 사납던데? 어떻게 이렇게 순하지? 큰 개가? 어떻게 해야지? 어떻게 해야지 않아? 어휴 사자개같은데? 근데 여기 서재에 걸려 서재는 한 5cm 이상 올라가니까 우리 한번 가봐야지 어머머 어휴 뭐 안에 가운데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있어서 아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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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감사합니다.